친구 차가 폴로인데 얼마전에 사고나서 공장에 있는데 그 지금 찾으러 가는거에요 택시를 탔는데 약간 좀 냄새가 나네요 중국 택시 좀 지저분한게 흠이에요 여기 카페베네 있네요 카페베네 응 예 응 200원 5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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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내에도 기차표 판매하는 예매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사면 5위원이 더 추가가 되요 내일 아침에 가야되는데 퍼스트 클래스가 없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9시 반 9시 반 걸 안하는데 거기에 퍼스트가 없다고 그래갖고 세컨드 클래스 2등석 탔네요 2등석 샀네요 200원 노 노 택시가 안잡혀서 그냥 개인 자가용 택시 탔습니다 하핏 하핏 시내에 개인 자가용으로 영업한 사람들이 많아요 1 1 2 3 4 5 5 6 7 8 9 10 주먹이 10 0 0 0 여기가 보험회사랍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와서 뭘 해결해야 되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빈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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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슈 여기가 빈후라고 새로 조성되는 새로 단지인가 봐요 여기가 깨끗하네요 새로 빈후딩들 들어선 곳이라 이 사람들이 그 안희성에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포청천 포청천 이홍장 이홍장 후이즈 포팅티엔 포팅티엔 후이즈 포팅티엔 이 사람이 포팅티 엔 이 사람이 포, 당첨 노자라고 하네요. 라오치? 아는사람은 나왔네요. 이 사람이 두부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. 주유. 주유. 오 나라 주유. 아 이거 한자 까막눈이니 알 수가 없네. 아이씨. 아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네요. 포청천이라고 합니다. 주원장. 주원장이라고 합니다. 명나라 만든 명나라 설립한 사람. 주원장도 안희성 출신이네요. 이 사람이 뭐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죠. 거의 맨 밑바닥으로 시작해가지고 형제가 됐으니까. 주원장. 아 진짜요? 네. 제 얼굴이 많은. 주원장 파운더 오브 더 밍 라이너스티. 명나라. 주판이네요. 우리나라도 저도 이거 어릴 때. 초등학교 때까지 주판 배우고 했는데. 아 이거 얼핏 보고 황주영인 줄 알았네요. 아 이거 얼핏 보고 황주영인 줄 알았네요. 아 이거 얼핏 보고 황주영인 줄 알았네요. 와 여기 되게 이쁘다. 와 여기 되게 이쁘다. 이홍장이네요. 그리고 이런 영상이 들어있어. 나을 여기가 차올 호숫인데.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. 지금 저쪽에 멀리 보면 안개가 껴갖고 안보이는데 얼핏 바다 같기도 하고 와 여기 호수 진짜 크네요 구영폴로 잠깐 운전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옛날 프라이드가 있네요 치아 유세드 치아 기아 아니 어떻게 옛날 프라이드가 있지 오늘 이 오염이 너무 심 스모그가 너무 많아서 이 건물 끝도 잘 안보여요 여기가 핫비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네요 여기가 핫비 시청 근처에 있는 스완 호수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가 날씨만 좋으면 참 되게 이쁠건데 스모그가 너무 많아서 조그만한 후방 카메라가 있네요 신기하게는 roller 단 이 너로 그래도 ζиса 아 yuan 나 이제 지끝 lington